오른손 뻗는게 약해 지금 상대방은 동생은 쫙쫙 붙잖아 지금 약해 오른손 뻗는게 약해 약해 정인씨 원투 원투 정인씨 원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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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잽잽 카운터 오른손이 쫙쫙 안 나가잖아 힘차게 나가야 되는데 정인씨 먼저 원투 원투 쫙쫙 힘차게 쫙 뻗어 힘차게 쫙 뻗어 오른손 오른손 먼저 투 원투 원투 투 원투 원투 정인씨 투 원투 건드리잖아 지금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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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젤